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뉴스 정치입니다. 미국 경제는 2023년 말 물가 상승세 둔하와 소비자 심리 개선에 힘입어 상승세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의 내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는 연내 최하로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주택 구입 가능성은 여전히 최악이며 인플레도 완화되고 있지만 미국인들의 심리에 커다란 상처를 남겼습니다. 본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좋은 소식, 좋은 경제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2023년은 끝나고 있습니다. 좋은 분위기로. 2023년은 좋은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2023년은 하이노드의 하이노드를 좀 보시겠습니다. 어떤 일을 좋게 마무리할 때 사용합니다. 좋은 분위기로. 성공적으로. 등등. The party ended on a high note. 그 파티는 좋은 분위기로 끝났습니다. The party ended on a high note. 이것은 The party ended pleasantly or well. 이런 뜻입니다. The party ended pleasantly or well. 그 다음에 go out on a high note.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Go out on a high note. 대미를 장식하다. 멋지게 마무리하다는 뜻입니다. Let's go out on a high note. 멋지게 마무리하자. Let's go out on a high note. 멋지게 마무리하자. 대미를 장식하자. 반대는 on a sour note. 라고 합니다. On a sour note. sour. 신. 시큼한. Their relationship ended on a sour note. 그들의 관계는 씁쓸하게 끝났습니다. 좋지 않게 끝났습니다. Their relationship ended on a sour note. 그 밖의 더 다양한 표현 뒤에 어휘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2023년은 좋은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2023년은 좋은 결말을 맺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치솟고 물가가 하락하면서. 여기서 마켓은 stock market을 가리킨다고 봐야겠습니다. Soar. 높이 치솟다라는 뜻이죠. Soar. 높이 치솟다. 날아오르다. 주식시장이 치솟고 물가가 하락하면서. 하지만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새해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But with the new year, just days away. 자, 전체사와 위드가 나왔고요. 전체사와 위드의 목적어. The new year. 그 다음에 목적어를 설명하는 목적보와. 형용사 away가 나왔습니다. 떨어져 있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습니까? Just days away. 불과 수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하지만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새해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But with the new year, just days away. But with the, 여기만 잡으세요. But with the, 잡으셨습니까? 한 번 더요. But with the new year, just days away. But with the new year, just days away. But with the new year, just days away. 많은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태로. A lot still remains uncertain. A lot still remains uncertain. A lot still remains uncertain. 처음 보태야. We're back with good news for the economy. 2023 is ending on a high note as markets soar and prices fall. But with the new year, just days away. A lot still remains uncertain. We're back with good news for the economy. 2023 is ending on a high note as markets soar and prices fall. 크리스틴 로맨스가 설명해 드립니다. 석탄 덩어리 대신 크리스마스 때 못된 아이에게는 선물 대신 석탄 덩어리를 양말에 넣어둔다는 경고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장난 삼아서 가짜 석탄 덩어리를 양말 속에 넣어두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정관사 더 를 붙이는 이유는 못된 아이에게 산타가 석탄 덩어리를 넣어둔다는 바로 그 석탄 덩어리라는 것을 듣는 사람 말하는 사람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은 기대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크리스마스 환호를 계속 비유법을 쓰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기대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크리스마스 환호를 많은 미국을 거룩한 크리스마스 환호가 많은 미국을 거룩한 크리스마스 환호가 처음으로 물가는 실제로 하락했습니다. 11월에 10월보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3년 만에